자, 따라 읽어보세요. 배울학 넉넉우 오를등 벼슬사 잡을섭 벼슬직 쫓을종 정사정 두 자식 읽어볼게요. 배울학 넉넉우 넉넉우 오를등 오를등 벼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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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섭 벼슬사 잡을섭 잡을섭 벼슬직 잡을섭 벼슬직 벼슬직 쫓을종 벼슬직 쫓을종 쫓을종 정사정 쫓을종 정사정 잘했어요. 성독 한번 읽어볼게요. 하구 등사 하하하하구 하구 등사 하하하구 섭찌익 섭찌익 종정 이라 섭찌익 종정 이라 알았어요. 한자를 배웁시다. 따라 읽어보세요. 배울학 배울학 넉넉우 넉넉우 오를등 오를등 벼슬사 벼슬사 잡을섭 잡을섭 벼슬직 벼슬직 쫓을종 쫓을종 정사정 정사정 두 자식 읽어볼게요. 배울학 넉넉우 배울학 넉넉우 넉넉우 오를등 넉넉우 오를등 오를등 벼슬사 벼슬사 잡을섭 벼슬사 잡을섭 잡을섭 벼슬직 잡을섭 벼슬직 벼슬직 쫓을종 벼슬직 쫓을종 쫓을종 정사정 쫓을종 정사정 잘했어요. 성독 한번 읽어볼게요. 하구 등사 하하하하하구 하구 등사 하하하구 섭직 종정 이라 섭직 종정 이라 잘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